엄마, 나 내일 인사가 선물 뭐야? 준비 안 했어? 생각 못 했어. 그런 건 네가 챙기면 되잖아. 내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. 난 뭐 한가해? 내일보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해? 네가 애야. 내일 가다가 백화점 들려서 뭐 하나 사가면 되지. 영봉 백화점 사료 케이크 하나 사서 엄마가 주셨다고 할게. 뭐라고?